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돼버렸다 꼬시기를 하고 돼버린 것이었다 아니 이게 시벌올 대체 무슨 일이냐 스몰이지 오케이 번 낫띵이지 나도 오케이 아니 근데 왜케 예뻐져버림 그게 다가 아니고 세계관 최강의 힘을 얻어버린 것이다 걸크러쉬 개지려버림 가능 가능 석가능 언니 제발 저를 갖춰줘요 복종의 의미로 정수리를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딴 남자 좋아해버리기 근데 심지어 둘이 잘 어울려버리기 강호의 도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거 사실은 개꿈제 몰카인 거 아닐까 사실 남친은 미국에 간 것이 아닐까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만 안겼지 내 남친은 결국 그 남자를 위해 뒤졌다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지랄을 떨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평정 9.3달이 영원의 용래할 시라냐 좀 해야 했지만 사실 내 인생 띵짱이다 동방불패에 동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동방불패가 게임으로 나온단다 사전 예약하러 가자 그럼 혼빵